안녕하십니까 내다소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연산동에 양곱창마리로 저희는 주말 토요일 마치고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양곱창마리 연산동에 양곱창마리 음 맛있다 맛있나? 배고파가지고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참 아시동을 많이 준다 맛임도 참 좋다 감사합니다 잘 먹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예쁘다 야 다진이 동영이랑 내가 동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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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갈텐데 대대도 자 지금부터 이제는 가야겠다 자 한잔 먹으러 자 한잔 먹으러 오겠습니다 저희는 주말입니다 서혈아 형아 자 여기 이제 양곱창마리 잘 보이네 2번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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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다 연산동에 양곱창마리 꼬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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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하나 하죠 하나 하죠 샤드로 보지 아 아 아 아 나는 배고파가지고 밥 먹는다 연산동이다 연산동 동영아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기만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영국 곱창맛이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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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돼 안갖고 에 아 아 다 맛있다 배가 고파 아 이거는 찹쌀떡 음~~특실히 맛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제솥이 특수 이쁘다 꼬비 살아있다 꼬비 살아있다 꼬비 살아있어 야 둘이 나 별로 좋아하지 않네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요 먹는 거 별로예요 아 나도 짠해 야 그거 방송에 다 먹으면 그거 주나 기다리라 어 주지 인마 아 다 먹었다 보이지 즐거운 주말에 첫 시기다 시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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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밥이 진짜 맛있다 밥이 진짜 맛있다 밥 맞추고 밥 맞추면 밥이 진짜 맛있다 후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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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람이고 두껄지가면 여자면 또 푸시 안전아니고 밥이 안전같아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놀러가신다고 한가? 잠띠다 아니 처음이랄까? 약간 얼큰즈든지 하는대로 감자하고 같이 그리고 배포담서보다 고기젖추 다위도밥 아니 진짜 원래 상임이 이러고 하는 거는 맛있던데? 아니 많이 많이 먹으면 꼭 한 번으로 와줘야 되겠다 새로 생긴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음식이 됐어 아 너무나 새로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좀 바뀌었어 아니 주민이 많겠다 우리는 저쪽도 잘 갈까? 원래 용기가 없쇠받고 있는 거 맞아 저기가 깔끔하게 가봐라 깔끔하자 저기 단체 회식에도 좋다 단체 회식에도 너무 좋다 여기 한 20명 되자 20명 아 아닙니다 우리 명 그렇지만 20명 여기 한 20명 되겠다 와 20명 다네 회식하러 갔다 배웠봐라 양곱창마을 기호 2번 기호 2번 기호 2번 기호 2번 밥 맛집 양곱창 맛집 밥이 안먹어 야 야 기호다 동물에 주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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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물어 고기를 주세요 아 맛있어 너무 행복하다 밥이 맛있었어 맛있어 밥이 맛있었어 맛있어 맛있어 이 즐거운 주말에 사이 하나씩 하고 응? 재초식 하고 응? 재벌 형 아